친구들 안녕? 만나서 반가워요. 한 주간 잘 지냈죠? 마음이 언니도 우리 친구들 덕분에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오늘은 또 우리 전도사님과 성경 이야기 잘 듣고 날씨도 이제 비도 오고 또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행복한 마음으로 부모님과 친구들과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보내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아브라함 이야기로 우리 친구들과 또 성경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하네요. 오늘 말씀 잘 듣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멘 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멋진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많이 기도해주고 어려운 때에 용기를 주는 그러한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성경 말씀 잘 듣고 행복한 시간 잘 보내요. 안녕 안녕